네 이런식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아직 비닐도 뜯지 않은 신뢰앨범입니다 제가 직접가서 제 돈을 주고 샀어요 이 검은 스페지를 오면 뭔가 생각이 많고 되게 즐거워 즐거워 왔어요 작업한 동안 공격한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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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 채 봤다면 더욱더 진짜 가사 그대로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공격한 후 이런 의도로 다 막연히 살아가는 학생들이 되게 안타깝다. 이런 뜻이에요. 대학은 걱정마. 멀리라도 갈 테니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